이거 한 장만 뽑아줘. 네. 전화번호입니다. 연락주십시오. 재건에 사고 나서 들어온 차는 뭐 한 데도 없다는 그 얘기네요. 수사를 시작하고는 이상하게 고통이 줄어들었어요. 내가 광수대 형사라는 것에 감사했죠. 평범한 아버지였다면 복수를 위해 그 정도의 속도는 못 냈을 테니까. 고동국 형사님이신가요? 아 예예예. 아 예. 말씀하신 차량 블랙박스 USB. 고맙습니다. 아 예예. 아 예예. 아 예예. 아 예예. 고사 고사. 범인 자살 왔다. 아닌데. 저놈이 아니야.